안녕하세요. 별의 소문 컴퓨터의 벨컵지기입니다. 오늘은 라이덴 CPU나 라디오 그리프 카드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게임이 무려 두 가지나 있는데요. 이 게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피해거지 이 게임은 8월 18일 9시부터 10월 14일까지 구매하시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. 게임 시청 가능 기간은 8월 18일 9시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. 스타필드 이 게임은 7월 11일 22시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. 게임 시청 가능 기간은 7월 11일 22시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. 대상 제품을 구매하신 후에 구매 정보를 첨부하시면 게임 코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기간 안에 라이덴 CPU나 라디오 그리프 카드를 구매하셨다면 게임을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라이덴 CPU와 라디오 그리프 카드를 한 번에 구매하셨다면 게임 두 가지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. 대상 제품을 단품으로 구매하셨거나 본체로 구매하셨거나 상관없이 구매하셨다는 영수증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게임의 코드 신청 링크는 댓글에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신 후에 구매 정보를 첨부하면 끝입니다. 너무나 간단하죠? 라이덴 CPU와 라디오 그리프 카드 구매했던 이 게임을 공짜로 받아? 이 기회에 놓치면 안되겠죠? 구매하신 분들은 얼른 게임 코드를 받으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또 영상을 만들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